좋아, 가볼까요? 지금 멘탈이 다 나갔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려움. 그래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 자, 바로 가자. 이 맵 방금 했던 거 아닌가? 아, 이거 처음 맵이다. 오랜만이구만. 나 이거 소닉이냐? 나 이거 싫은데. 여기 모자 도착! 여기 도와주자, 다른 사람 needs it!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왜 저길 들어가가지고 괜찮아 왜 돈이야 누가 내 앞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순간 오늘은 끝이 뭐야 누가 될지 모르겠지 아 뭐야 내가 너 때렸니 아니지 아니지 우리 동료 아니지 이제 동료한테도 양보할 수가 없어 1등에 개망했다 어디야? 아 정말 짜증나 1등 했는데 꼴찌하게 생겼네 마지막 레던데 다 비켜 다 비켜 난 그래도 비켜 아 제발 1등 하자 우리 1등 하자 얘들아 그렇지 우리 1등이지 우리 1등이지 난 일단 1등 아닌데 아 2등이야 아 이거 원래 1등 하는 거였는데 아 나 진짜 왜 그러지 이럴때마다 너무 열받는 거 어 우리 1등 아니야? 아닌가? 저 연두랑 좀 비슷하게 우리가 1등인데? 아니야 아니야 저 1등 저 노란색 애가 저 1등이 점수를 많이 받았어 몰라 셋 다 동점일 거 같아 노랑이랑 나랑 동점이네 원래 내가 1등이라서 이긴 건데 아 나 지금 너무 집중력이 떨어졌어 왜 이상한 부스터를 맘누크 써가지고 위에 가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오케이 잊어 잊어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전쟁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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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 봤구요 여러 명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박으면 안 되는데 벽 같은데 박으면 또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안 박는 게 좋아요 이게 뭐야 어 갑자기 써볼까? 이런 다행이다 날 제친 애가 우리 동료여서 나야 어 우리 동료가 나 대신에 턱 맞았어 나 맞을 뻔 했는데 쟤가 2등이었으면 맞았는데 이게 뭐야 어 내 동료지 그치 이게 이게 뭘까? 길을 모아주면 그런 건가? 아 나 맞을까? 피하다가 아 나 맞을까? 피하다가 아 나 맞을까? 피하다가 오 이걸 피하네 아 아 아 뭐야 아 저 불을 이재분이 저 불 맞으면은 아이씨 안 됐다 그래도 4등? 7등? 아 너네라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야 3등 하겠다 야 3등이다 3등 역전 당했다 야 아 오케이 오케이 별 차이 안 나니까 한번 해볼게요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여기서 우승해야 돼 여기서 1등 해야 돼 1등 하나 둘 아라비앤나이트 아 이거 그렇게 쉽진 않은데 변수가 있어가지고 아 또 반대네 이거 또 반대방향이네 아 반대방향이 헷갈려 그래서 내 손가락과 타이밍은 내 손가락 타이밍은 이 반대방향에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바향이 되게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뭐일까? 그럴까 그럴까 응 야 원래 2권에 도끼가 있었니? 도끼가 쏙 찼네 아 어우 박을 뻔했다 야 우리 이제 슬슬 팀원 부스터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뭐야 저 놈의 새끼 왜 나한테 아 쟤 나도 공격한 거죠 아우 정말 다 따라잡히네 아 진짜 우리 팀이 맞고 그래 그걸 또 우리 팀이 맞고 그래 그걸 또 우리 팀이 맞고 그래 그걸 또 우리 팀의ners 아까부터 버퍼링이 어떻게 걸리는 걸까요? Election비드 them 손가락 선 있어서 야 저기만 통과하면 1등이다 나 저 블랙홀러만 들어가면 1등이야 다음판 1등하면 돼 됐어요 우리편 2등 1등 2등 3등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약간 좀 압도적으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제 살짝 압도까지는 아닌데 연두 조심해야 돼 이제 연두랑 라이벌이에요 내가 연두랑 이제 점수 비슷해서 졌겠다 아까 내가 3등이었으니까 이제 비슷해졌겠어 그렇지 얼마 차이 안나는데 지금 1등이긴 한데 다음번에 무조건 연두든 노랑이든 다 이겨야 돼 아 나 처음에 그거 1등이었는데 그것만 했었어도 지금 거의 1등 확정인데 굳이 이거 막 1등 안해도 돼 아 나 이거 아 이미 잘 못하는데 하필 이게 나오네 많이 안해봤네 아 주먹 언제 사라져 이렇게 길게 남아있어 엄마 정말 타이탄같은 놈 아 저기 누구야 크로노스같은 놈 아 아 오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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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겠다 아 맞겠다 아 여기 길 아우 길바닥 적응한데 아우 길바닥 적응한대 아우 길바닥 적응한대 3,4등에 우리 팀이 오면 2,3등에만 들어와서 아 뭐야 아 길에 헷갈렸어 아우 아 씨 아우 비켜 인마 맞았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그럼 맞춰서 내가 1등인가 했더니 갑자기 난 왜 튕겨나가 아 여기가 랩이 이상해 여기 딱 착지를 용하면서 하게 돼 아 정말 진짜 우라가 치민다 다행인 것은 막 마지막 랩이 아니라는 건데 이걸 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우라가 치민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친듯이 다행이야 야 우리 팀 좋아 우리 팀 나란히 나란히 가자 마지막 랩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좀 제발 좀 오이 세이터 야 이거 써도 될까? 나이스 아 간신히 또 1등 했네 정말 폭탄 없었으면 또 간당간당 했는데 겨우겨우 또 1등을 한다 이렇게 역전승을 한다 아 다시 안해도 되네 여기 그렇지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거를 여기를 안 지나가도 된다는 거야 여기 별 75개 모으면 진짜 진짜 나이 나요 이거 남았죠? 이거 1등하고 저 위에 거 저거 1등하면 바로 이제 다시 7 챕터에요 챕터 7이에요 10 챕터까지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일단 6 챕터까지는 끝내고 싶은데 이거 폭탄하자 폭탄 눈 감겨요 스토리에 관심이 없어졌어 처음부터 관심은 없었는데 내용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 얘 또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많이 안해봐서 무조건 1등한다는 생각으로 하자 1등한다는 생각으로 야야 아 미팅하는 거야 여기서도 근데 이게 진짜 운이기 때문에 실력은 그냥 어느정도 반 정도 안 돼 뭐 거 markets 두 번째 바퀴벌은 여기서 선.. 여기서 선도는 별로 안 좋은데 아 어떻게 내 앞에 걸 훔쳐가 쟤 안전하게 아이템 하나 먹어 괜스러워 최대한 안쪽으로 가지고 나이스 무적이기 때문에 그냥 정면선.. 아 직선으로 갑니다 어 근데 쟤네도 똑같이 썼어 근데 아 나 아직 두 번째야 가지라니까 아이템? 난 1이라서 필요 없어 지금 우리 맞아줄 애들은 또 없다고 지금 야 우리 팀 세 명에 저 팀 두 명 남았는데 우리가 설마 꼴찌하지 않겠지? 일단 나는 무조건 1등 확정인데 야 우리 팀한테 아이템을 줘도 너네도 못 쓰는구나? 너네 다 뒤에 있어서 우리 1,2,3등 나라에 들어오겠다 난 1등 확정이거든? 1등은 아니 2등 될 수도 있겠다 우리 팀원이 날 제칠 수도 있겠어 아주 간단하게 있구만 아주 간단하게 있구만 완벽한 생리 바로 7 챕터 어? 잠깐만 도돈파가 사라졌대 이 경기를 주최하고 이 차들을 만든 그 박사가 사라졌대요 박사인지 뭔지 왜.. 그래? 어? 마지막.. 잠깐만 이제 마지막이야? 뭔가 아 또 있어 와 진짜 챕터가 10위 끝이네 이게 또 있어 체인 같은 거 어? 잠깐만 아니네? 잠깐만요 어 어 이게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없다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이게 끝인가 봐 이거 아니면 이거 같아요 근데 끝이 100레벨 이건 절대 못하고 지금 100개를 어떻게 모아 아마 이게 끝인 거 같아요 이게 이게 왕이네 이게 왕이에요 무조건이야 이건 잠깐만요 맞는 거 같아 이게 일단 왕 같은데 일단 그러면 갑자기 힘이 나는데 뭐가 또 있진 않겠지 설마 뭔가 분위기 노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마지막에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일반 레이스가 아닌가 본데 엔진? 무슨 특별히 특수하게 만든 엔진이 하나 있나본데 네 네 네 네 네 우리 누구의 죄가 말해? 내가 못해! 너의 죄가 말해! 자, 큐봇!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 우리 너의 죄가 말해! 우리의 죄가 말해! 우리의 죄가 말해! 우리의 죄가 말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도... 7차터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끝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부수는 거구나! 1500만 넣으면 돼. 이건 그나마 간단해. 여기... 아, 저 부딪히는 애들이 좀 많네. 초반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이거 그냥.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여기? 아, 안 됐죠? 아, 점수 볼 시간이 없었어. 몇 점이지? 1200점? 금방 하겠다. 그쵸? 1500점이었죠? 내가 몇 개 헛발 날렸는데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이건 좀 쉬워.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히 쉬운 편입니다. 그나마 이겨오라서 다행이다. 길 첫 번째 스타트다. 또 그 링 모으기나 그런 걸 쓰면 또... 얼마나 시간 날려먹었을 거야. 아, 정말 전 또 뭐 이렇게... 왜 멈추게 하는 거야, 너네? 뭔데? 뭐... 안 돼? 아, 정말? 아니, 그 외국에서 좀 걸렸어! 아, 그리고... 1,500점은 되지 않았을까요? 나 꽤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됐다 됐다 됐어 넘어가자 바로 다음 거 여기는 갈 필요가 없죠 여기로 가면 돼요 아 뭐야? 아이스 마운트 아 이거 그치 이거까지 할까? 이구나 그래도 나름 해서 자신이 있다기보단 그래도 약간 슬슬 막판인 것 같은데 우리 부스터도 쓰고 하자 에그의 도돔파를 구하러 왔다 얘가 엔진을 가로채기 위해 도돔파를 붙잡고 있는 거죠 약간 스토리가 그렇게 레이스에서 이기고 싶나 한 번 더 뭐라고요? 삼전 이승재? 잘못 들은거겠지? 로봇이 많은데 완전 저 뭐야 이제 내가 하던 AI들만 있네 이상하게 뿔 달린 자복군과 지복군과 개랑 좋아 AI 정도면 별가 없지 아이씨 내가 맞을 뻔했어 교차 세기거든 아 내가 못 먹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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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와라 얘들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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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가 눈에서 알은 거죠, 자꾸.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기둥 서 있는 것 같아, 지금. 기둥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도 하나 있었죠? 여기도 하나 있었고. 외웠어, 어디 있는지. 여기도 하나 있었고, 아. 저기서 뭐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죠. 그럼 다행이야. 아직도 마지막 랩이 아니어서, 불안해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아, 미쳤다. 가자. 가자. 지금 끝!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도도놈, 끊!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있을 필요는구나 다 왔어 진짜 건들지마 다 왔어 다 1등이야 좋아 간단하게 1, 2, 6등 좋아요 아까의 그 여파로 인해서 뭔가 1등 해도 기쁘지가 않아 뭔가 당연한 것 같아 당연히 해야 되는 1등인 것 같아 뭐야 뭐야 말 끝이 왜 흐려 여기 가면 되거든요 여기 싸우는 거다 거기 다 왔는데 빨리 게임은 끝이 다 할 수 있겠는데 잘하면 저기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7 챕터는 다 끝나겠는데 뭘 아무거나 해 그냥 뭔가 더 강화해서 나오겠네 그 무슨 엔진인가 뭔가 그거 그거 받으려고 얘네가 지금 괜히 레이싱에서 막 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엔진 받아가지고 이제 더 강해졌을 거 같은데 넘어가겠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속고 속이는 세상 그냥 하도 이 맵이야 그렇지만 저는 약간 두세 번 했기 때문에 적응이 돼있어요 어느 정도 적응은 돼있어 아유 재밌었네 아까 열쇠 미션에서 얘네를 파괴하라고 어떻게 파괴하라는 거야? 폭탄으로? 파괴 파괴가 되나? 메탈소닉도 빌런이었네 한 명 더 냈고요 와우 제발 뭔가 좀 바뀌었니? 뭔가 좀 약간 방금 구간 좀 낯설다 우리 직선상에서 아니 직선이 아니야 나 위험할 때 있을 거야 이거 지금 가자 귀찮은 거 다 피를 다 제가 치우고 그냥 직진하는 거야 아이씨 이럴 거 아 여기서 저기 있을 줄이야 아 이거 미러전이구나 방향이 바뀌었구나 왜 뭔가 이상하게 낯선다 낯선다 싶었다 바향이 아 정말 바향이 바뀌었어요 아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내가 우리 팀에서 꼴찌야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우울팀에서 꼴찌라서 다행이다 쟤네 얼마나 못하는 거야 이상하게 더 쉬운 거 같은데 그래서 뭔가 불안해 더 쉬워요 그냥 제가 2챕터랑 1챕터에서보다 더 쉬워 오히려 2챕터가 지금 이제 7챕터인데 마지막이 아니라는 소리야 7챕터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2챕터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내가 잘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차이가 너무 나 1챕터가 1챕터가 3챕터가 1챕터가 3챕터가 방향이 반대였지? 아 여기 진짜 그만 좀.. 아 저게.. 이거 뭔데? 아 이건.. 음.. 줬으니까 그래도 받았으니까 써야겠지? 와 속도가 속도가 느려질때마다 맥빠져 끝 1등 뭔가 이상해 진짜 불안하가? 계속 이렇게 1등을 한다고? 지금 누군가 잡았죠? 이제 쉐도우 정도 남은.. 쉐도우.. 걔가 과연 빌런일까? 저쪽 팀으로 빌런으로 나올까? 나이도 어려움인데? 뭐가 이렇게 점점 쉬워지냐? 드디어 여기 건너 뛰고요 뭐야? 아 여기지 여기.. 그쵸 그쵸 자 바로 아이템은 다 써 다 아 이거 쓰자 가볼게요 여보 엔진 만드네 아직 부족해? 지금 7 챕터가 엔진 만드는 구간이네 그래서 8, 9 챕터나 10 챕터에서 이제 얘가 엄청 강해지겠네 왜냐면 지금 너무 양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걸음을 만들고 있는 거야 계속 지금 나 도발해가지고 계속 아 그 엔진 강화 만들려고 그거 착용해서 나 이길라고 어떻게 아 이거 또 미더네 자꾸 뭐 뒤집박죽이야 근데 거기에서 애들 다섯 명 부스라 했거든요? 이 컴퓨터 에이아이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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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폭탄 아휴 아휴 나이스 폭탄 아휴 아휴 Kindness 아휴 setting 한 벅치게 하면은 부서지네요. 지네가 알아서 박으면. 야 다.. 다 달라붙어. 오케이 한 명 또 보냈군. 세 명 남았나요? 세 마리 남았나요? 비켜. 아 쟤는 부서야 되는데 비키는 게 아니라. 폭탄 제발! 나이스. 두 번, 두 번 남았어요. 그걸 깨야 열쇠를 받아서 다음 구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에이, 어 안 계셨다. 직선 방향인가요? 지속 시간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 길단 말이에요. 진짜 길어졌어. 엄청 길어졌어. 엄청 좋은데 지속 시간 연장? 거의 압도적으로 1등 하고 있어요. 아직 뒤에 보이지도 않아. 저기 끝에 있어. 아 근데 나 1등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나 저 부서야 되는데. 일단 해보자 1등. 1등. 팀원이 부서지면 안 되나? 팀원이 부서지는 것까지 허영이면 이미 다섯 개 했을 수도 있어. invited, 이럴드 한 대만으로 anyone تم 지킬 수 있습니다. 대단하는 토마토.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대단합니다. 벗어 얘들아 폭탄 줄테니까 빨리 얘들 좀 벗어 난 일단 1등이거든 이제 엄청 강해지겠네 지금 보니까 메탈소닉 자보크 나왔거든요 같이 동시에 아까 한 명씩 한 명씩 보스로 나오더니만 이번에는 두 명이 한 번에 나왔어요 그럼 다음 편은 뭐다? 이제 그 에그맨까지 나오겠죠 약간 그럴 것 같은데요 세 명 같이 나오는 거지 그 에그맨은 이제 그 슈퍼 엔진을 가지고 나오겠죠 참전을 다행인 것은 지금인데 여기가 되게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10개 이상이네 5개가 아니라 아 근데 열렸어 어 좋아 이거 바로 갑니다 잠깐만요